이런게 살건데 아씨 로그아웃 좀 이상하잖아 근데 그래 빛이 다르잖아 빛이 다른데 어떻게 표현해 빛이 다르지? 빛이 다르잖아 뭐야 뭐야 악궐 뭘로 이거 무슨 공식이냐 밑뼈나 B라고요 밑뼈나 쓸거라고 여고라 어렵다 밑뼈나 1이야 2개 2야 아니 밑뼈나 1 쓰러져야 얘 바꾸는거잖아 그러면 로그가 보고 빛이 2가 되니? 지민아 할게 밑뼈나 2는 니가 써서 해야 돼 지민아 알싸 한개만 더 할게 지민아 밑뼈나 할건데 밑을 뭐로 할래 밑을 뭐로 할래 밑을 몇으로 해야 돼 밑을 몇으로 해야 돼 밑을 몇으로 해야 돼 다 2로 해야지 근데 주외로가 2로 되니까 진영아 밑뼈나 2 써서 밑뼈나 공식 2 써서 해봐 플러 로그 로그 이해 X,Y 역시 결정 로그 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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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이 를 치환한다고? a b 보퍼면 expo야 되니까 그거 걔 삽소리죠? 야, 왜 초코 소리냐? 뭐 초코 소리야 a b 보퍼면 군모를 해 어 그렇지 찌지 말고 이때 찌시면 안돼 재밌는 초코소리였다 맞지? 찢을게. 영윤아 찢어. 지지게 받는다. 찢어버렸지. 곱은 사랑하는 용현 새끼야. 됐니? 영윤아. 영윤아 찢어봐. 영윤아 찢어졌다. 끝났다. 에이, 상호 형. 예, 멸진이. 예, 예. 상호 형 웃어. 굵어졌네. 이거 와. 비어. 얘는? 네, 얘는. 상. 되겠습니까? 네. 형, 좀 드릴게. 암기하지 말자.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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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하려면 저번에. 응? 암기하려면. 맨날 암기 말할 수 없잖아. 어떻게 다 암기하려고 그래. 안 나와. 야, 라이트 내에서 하나도 안 나와. 시험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 찢어진 바꾸신다고 하지. 응용을 해야 된다니까. 응용 좀 길러야 돼. 여우라. 머리 쪽에 젤리 들어있는 거 같아, 지금. 응? 젤리 두 개 남았는데 언제 먹지? 형. 그러면 안 돼. 형, 바꿨어? 응용. 간기 나는데? 그렇죠. 2천 원이니? 네. 2천 원이니? 어디가? 훔쳤어? 밖에서? 훔쳤지? 신고해. 야, 다시 만나. 야. 논리. 진영아. 내가 왜 이렇게 놓을지? A랑 B 구할래. 그렇죠. A랑 B 구할래. 진영아, 하나 넣어줄게. 네. 내가 왜 밑변장 2 썩게? 1하면은. 어. 하나 많아요. 그렇지. 어. 그럼 왜 밑변장 공식으로 썩게? 어. 2시 달라가지고. 그 논리야. 누구 시킬까? 진영아. 누가 제일 맘에 안 들어? 여보이? 잘 어울려. 여보이, 잘 어울려. 여보이 한별로그 배치할게. A랑 B 구할래. 응. 1변장 공식 왜 썩게? 그.. 달라서. 응. 뭐가? 그게 달라서. 아. 아. 보살이 형. 진짜로 좋거든. 셀리가 달아서. 아니. 2시 달라서. 응. 뭐가 다르지? 2, 2. 2시 달라서. 야. 지민아. 밑변장 공식 2개. 2시 달라서. 장난해? 밑변장 공식 1이야. 이거 왜 2냐. 1을 하면. 1을 하면. 2시 달라서. 아. 아니. 됐다. 저 필기하심. 필기 다 했냐? 필기야 저희. 필기 다시 넘어갈게요. 아. 안 돼요. 일단 다음 사람은. 빨리. 1387 풀어봐. 할 수 있어. 1387, 1387 풀어봐. 너도 힘을 풀어봐. 중요한 게. 진짜 혼자만에 힘을 풀어. 제일 중요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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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졸업해 졸업 인생 졸업해 인생 졸업 pod 나 다 풀게 난 다 풀테니까 이렇게 하자 나 1386부터 1390까지 풀께 다섯 문제 풀테니까 풀고 연수장에 안 보고 풀면 집에 가 못 풀면 못가 내가 너희들 못 보내겠다 다섯개 연습장에다가 안 보고 풀 수 있을정도 실력되면 그냥 집에 진짜 가세요 나 지금부터 가르칠거야 집중해서 잘들어 아 너가 뭐지 배꼬로술하네 광고 아니야? GS25에서 참치 라면 있거든? 개맛있어 와 진짜 참치 김치찌개 라면이거든? 개맛있다 진짜 먹고 진짜 참치찌개인줄 알았어 밥 말아먹을봐 물론 학원이어가지고 말아먹진 못했어 라면 먹는데 개맛있어 근데 가격이 좀 비싸 1700원 맞지? 너무 금융소 좋아지? 그래가지고 적당히 엄마가 사줄 때 사먹어 맞지? 친구가 사준다고 하면 그때 불러야겠지 GS25지에서만 판단? 꼭 먹어봐야겠지 최고야 오무리 김치찌개 라면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항상 순이거든 이게 오무리 김치찌개 라면 그 다음에 그거 없으면 그거 없으면 이제 그 뭐야 참깨라면 참깨라면인데 순이 바뀌었어 이렇게 참치참김 참치 김치찌개 그 다음 오무리 김치찌개 그 다음에 참깨라면 이게 지금 랭킹이거든? 꼭 먹어라 오늘 할 거 없으면 한번 먹어봐 괜찮지 진짜 사주세요 꺼져 자 5에 2, 0, 3 자 자 125에 9를 이걸 이용해 나타낼 거거든 A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거야 P A라 그랬으니까 A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돼 네 근데 A가 또 어디에 달렸어? 또 지수에 달려있지 아 그럼 A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A를 알려면 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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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죽어 A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 어떻게 하냐고 A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A를 알려면 아 그렇지 몰랐어? 방금 전에 알려면 알려면 아 까먹고 있어 아 그렇지 5분이 안 됐으니까 아 까먹고 있어 아 그렇지 로고 5를 채우면 뭐가 된대요? 네 어 얘는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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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씁니다 자 A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울아 이거 보자마자 뭐 해야 되냐 소인 분에 소인 분에 둘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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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지수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앞으로 둘러 3분의 2 어 3분의 2 어 여울아 얘 몇이라고 그랬어? 로고 어 그래서 3분의 2 approaches 마시오 응 어 아 other 너무 오지랖아 너무 오지랖아 너무 오지랖아 아니 표정이 형이 뭐랄까 형이 수면만 치상한 나의 표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우주에 있는 표정이 어떻게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니꺼야? 니꺼데 한개 다했어? 지웁니다 자 다음겁니다 자 1388 갑니다 1388 갑니다 1388 갑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 로그 3에 루트 B에 A세제곱을 X랑 Y를 이용해서 나타내래 알았어 그러면 일단 X 먼저 구해야 되는거 아니야? 맞아요 Y도 구해야되지? 양변에 뭘 취해? 로그 9 로그 9 취해야지 로그 9 취하면은 좌변 뭐되지? 로그 9에 B지? 근데 설마 이렇게 쓸 사람 최선이 없겠지? 둘이서 분해해야 되지? 둘이서 분해하면 3에 제곱 되겠지? 여기 있는거 2 빼야되겠지? 그럼 여기에 2분의 1이 되겠지? 대충 올라? 여기까지 상웅아 Y도 똑같이 할까? 9 Y는 B있지? 양변에 뭘 취해? 로그 9 불러 좌변은?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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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음 음 음 음 로그 3 로그 3 A 뭐야 2분의 1하고 왜 가면 있어 하하하하 했소? 자 X로 Y를 구했습니다 찢어졌다. 됐지? 네. 찢을게. 오케이? 네. 찢는다. 분수지? 네. 분수지, 너 어떻게 찢어진다 알았어. 나눗셈이니까 나눗셈이 어떻게 찢어져? 빼기로. 빼기로 찢어지지. 되지. 안 되는 사람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지민이 몰라. 지민이가 못하는 거 봤거든 내가. 지민아 찢어. 자고 있을게. 자고 있을게. 그럴 수도 있지, 맞지? 화나지 마. 안 하는 척 할게. 지민아, 너 개선해 봐. 개선해 봐. 개선해 봐. 두 개 뺏으면 어떡하나 그러지? 아아. 네. 삼 분에 칠. 삼 분에 칠. 그래. 아, 이거 찢어진다고. 뺏셈으로. 네. 되겠어? 아, 이제 안 가? 진짜 말하지. 자, 그럼 이거 찢을게. 이거 찢는다. 찢는다. 야, 분자 분무니까 뺏셈으로 찢을 거야. 괜찮겠어? 네. 찢으면 이렇게 되겠네. 로그. 3에. A 세제곱. 빼기. 로그. 3에. 루트. B. 이렇게 찢어진다. 됐으면 좋겠다. 돼요, 선생님들? 네. 아. 손이 저분이 할까, 알지? 네. 아. 내가 손을 앞으로 써도 되니? 네. 이렇게. 괜찮지? 네. 자, 그럼 한다. 손이 저분이 한다. 루트 B는 뭐야? B. B에. 마이너스 B. B에. B 분의 1. 2 분의 1. 마이너스. 아, 맞아, 맞아. 색깔 하죠? 가지, 가지, 가지. 아, 맞아. 2 분의.. 아. 아iness. 아iness. 됐다. 맞지? 네. 다 하고 왔어, 이제. 로그 3A를 알려면 양분의 2를 곱할까, 이렇게? 네. 로그 3B를 알려면 양분의 2를 곱해서 이렇게 할까? 네. 로고 3에 a가 2y니까 2와 2 넣으면 되지 몇 i? 6 6와 2 여기다가 2x지? 응 곱하면 마이너스? x 됐습니다. 2과 마이너스 x 같이 정답 몇이냐면 마이너스 6입니다. 3번 3 8 8 까지 했습니다. 다음 또 갑니다. 필기 빨리 하세요 필기 빨리 하세요 필기 빨리 하세요 나 지운다. 어 근데 이거 이거 로고 9 치면 로고 x는 로고 9 a 어 맞어 로고 9 a 알았어 알았어 다시 써줄게 미안해 애들이 안 사단다 그래가지고 안 사단다 그래서 봐봐 x는 로고 9 a 입니다. 3의 제법이죠 네 맞아 얘 어디로 가 넌 어떻게 해 2분의 1 2분의 1 2 아니야 2분의 1이야 2몰로 가잖아 2몰로 가잖아 맞지? 2분의 1이지? 거기서 얘기해 뒤에 거 뭔지 아 진짜네 내가 다 존댔다 왜요? 아 진짜네 이거 A네 아 이거 A야 아 이거 B야 아 이거 어 진짜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어차피 계산 똑같이 근데 이게 2X니까 이게 6X가 되네 어 문자를 이렇게 돼 아 그렇구나 이걸 말하는 거지 고맙다 고맙다 와 날카롭다 진짜 근데 아무도 왜 말 안 해 쓰면 치치니까 몇 눈 줄었죠 그렇구나 타당합니다 무슨 그림이야 정신분열척 할 때 표현하는 그림인건가 가고 싶죠?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일단 초선 왔어요? 어 두 문제 2번 9번까지 1번 나온다며 어 그냥 2번까지 하자 쉬워 야 5분 컷이야 하나 5분 컷이야 5분 컷 줄게요 5분 컷입니다 5분 컷 자 봐봐 야 기억나 이거? 안 나요 형 나 G3에서 했잖아 G3에서 했잖아 G3에서 했잖아 자 간다 방법 찢어 16X는 36으로 찢고 81Y는 36으로 찢고 X분의 1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X분을 만들려면 기억나? 안 나요 아 제발 X분의 1 만들려면 X분의 1 만들려면 X분의 1 만들려면 X분의 1로 어 그렇지 X분의 1로 제곱해요 제곱해요 제곱하자 B랑 먹을려드라 내 나비 없어 왜 먹지 못하고 알겠어요 여기다 Y분의 1 만들려면 제곱해요 Y분의 1 제곱하지 그렇지 Y분의 1 괜찮아 다음 X분의 1 더하기 Y분 더하기 만들려면 이 새끼 이 새끼 뭐 해야 돼 쉽게 더하려면 곱해요 곱해요 곱해 자병과 5번 곱해야지 맞아요 자병과 5번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 16 곱하기 81 되고 오면은 36에 지수끼리 뭐하는거야 더해줘 다하는거지 됐어 끝났다 16은 뭐해져 우리에게 지민은 제곱을 놓고 네 제곱을 놓고 네 괜찮아? 왜? 일하기가 없어야돼? 같아요 오케이 지수에서 했던거야 복습했지? 네 했지? 오늘도 오늘도 지민은 되지도 않은 얼굴로 사기칩니다 지민은 얼굴로 사기치는거 재능 없거든? 근데 맨날 얼굴로 사기칠려고 그래 모르고 다 티 나는데 그냥 라스트 원 또요? 어 1-3-9-9-9 몇분 해결했잖아 뒷반랑 진도가 똑같다 휴시루 주세요 조심 봐봐 너무 높았냐? 안 받았어요 아 진짜? 농구 지은 힘이 없어서 이해해줘 할 수 있죠 1-3-9-9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가자 야 A분의 2 만든다 쌍망 A분의 1 먼저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왜? A분의 1은 어떻게 만들어? 여기 25에다가 여기? 어 25에다가 A분의 1? 그렇지 양변 A분의 1조급이야 다시 뭐라고? 양변 A분의 1? 제곱 제가 먹어봐야겠지 지민아 A분의 1조급 보면 뭐 어떻게 돼? 얘는 대빈 funk 지민아 뭐하고 싶어? 세민아 어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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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5의 제곱 어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 그렇지 이렇게 돼 됐어? 네 다음 제민아 B분의 1만 되고 싶어 네 어떻게 해? 3 돼! 뭐하고 싶어 이거? 그거요. 5에 세제곱이니까? 그렇지. 세제곱이 하면 뭐야? B분의 3 그렇지. 빼기 만들어야 돼, 지수끼리. 네, 나눠요. 두 개씩 나누자. 5요. 라인. 나누면 좌변끼리 나누면 5가 되겠고 5병끼리 나누면 5에 A분의 2 빼기 B분의 3. 괜찮아? 1. 됐어? 틀리게 하시고 다 손질 풀고 빨리 집에 가. 풀어요? 응? 풀어야지. 맞다 숙제 검사해야지. 숙제 검사 안 할 거야? 숙제되나? 지민아 숙제 줘. 쥐. uration shop. 있지. 약간 바귀만 한ymm Всем 지금 잠깐 받 아anda soph제. 숙제예요. 숙제. 숙제돈.. 숙제돈. Alors, Linherra. 숙제돈. 숙需 carr院. чик служ None of us. 숙제다고 닥쳐 vir Hadi. 숙제oys haz Veinman'S robin' 숙제 taş نےма chance. 숙제우-S commodit. 숙제 cripevang' 12시. 12시야 분명 말했어. 다 풀어. 약속이야. 이야 진짜 오지게 풀었다. 그렇지 맞아. 아 우리 여운이지. 군물러 와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했는데 진짜. 오늘 11월 19일이니? 아 너무 잘했어. 고생했어. 아 진짜 숙제 대단. 기준이 많았어. 여기서부터야? 진짜 오지게 풀었구나. 우와 진짜 매일 풀었다. 이야 하루 종일 싹 공부하였어? 오케이 뽑아버리야. 이야 뒤에 숙제! 예 옆에. 아 조심했어. 고생했어. 이야 씨. 열심히 해. 여기 상놈이. 다 벌써 가요? 벌써? 네. 여전장에? 거기서 받아야지. 와 진짜 깔끔하다. 또 깔끔하지 않은데요? 진짜 깔끔한데? 진짜 오지게 했어. 별로 안 깔끔한데. 너무 멋있다 진짜. 아니 잠깐만. 손잡아. 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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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고려대 조치원 정도 갈 수 있겠다. 여기 뭐라는 거. 네. 몇 번 여쭤 그거? 나도 카톡으로 보내봐. 다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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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거고요. 아. 이거 아까 장전품인데. 아 맞아 옆으로 보여요. 이거 엠시게 있어요. 진짜? 한 번. 한 번. 한 번. 진짜네. 한 번. 안 했지? 빨리. 빨리 한 새끼야. 뭐야. 뭐야. 숙제 내놔. 둘째개 있어? 있을 거야. 다 하긴 했어 진짜? 이 새끼 가자마자 나는 카톡 보내. 네. 보내 너 이 새끼. 너 또 안 또. 너 안 보내기만 봐. 진짜. 집과 찾아갈 거야 진짜. 알지? 바로 보내. 어 새끼 존나. 나 지금 연락을 하네 진짜. 이 존나 비싼 놈이야 진짜. 할 것도 없으면서. 할 거 많으면 연락 안 보내도 돼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 그래. 빨리 풀고 빨리 지나가자. 네. 기절할 게 ganska 고파서. 우와. 지플티슈 개 쩌는데. 지민아 너무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야? 또 또 또. 쓴게 낫지 않겠어? 너무 좋은데 이거? 응. 개 쩔어. 아. 정면에 있는 사람이 못 생겨서 안 주는 거구나. 맛있어? 자, 이거 한 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딱 더 보는데 빨리 표도 좀 드실까? 어? 역시 악물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엉덩이 좀 찢어야지 찢어야지 뻔니까 찢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왜 저래 뭐, 왜 저래 안 돼 왜 저래 그럼 그렇지, 치워야지. 그렇지. 너 개새끼야. 어디에 푸? 쌤, 문수 나와요? 문수 나와야지.